한국국토정보공사 최대한 오늘 books youtube 뭐지? 오케 카카 오케 에어리 에어 에어 타보 우주도 어깨끄 이거 다 다르다 이거 다르다 이거 가고 싶때 응 응 진짜 오븐이네 사준나? 이거 가고 싶어요 이거? 이거 봐 이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? 네 네 네 네 네 아, 이거 우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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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 다리 두개에 빠진 것 같다 이 모짜렐라, 태풍이 났어 지금 시장에 있는 것 같다 아, 정말? 지하가 있고? 아, 시장에 있는 것 같다 여기? 여기다 보니까 여기가 있는 것 같다 정말, 너무 비주얼 조금 비주얼 이제 담아만에 ё 너리 신나게 네 이거 진짜 귀여워 응 가자 nic tu이 응 일찍 고구마가 맛있다 맛있어 응 닦는 세상 안 보여 아~~ 이거면 이렇게 해야지 너무 괜찮네 응 돈? 너무 괜찮을 텐데 맛있게 좀 있었던 거야 응 응 응 응 어? 맛있어 맛있어. 맛있어. 응. 멀쩡해. 이번 영상에서 이 필리핀 스타일의 스파게티 를 만들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바나나도 그래서 투론을 만들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비율도 네. 여러가지 영상이 오늘 영상에서 구독을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